서산시가 섬 도서지역에 드론으로 생필품과 특산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실현에 나섭니다. 서산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돼 12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한 서대와 5개 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추가 실증을 마치고 도서지역 무인화 긴급 물품 지원과 개꿀지도 구축을 통한 연안 사고 예방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. 장기지역